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5과목 심리상담 이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건데요. 그러면 상담이란 무엇일까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상담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인가를 할 때 반드시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거든요. 병원에 가도 은행에 가도 심지어 옷을 바꾸게 되어줘도 이런 모든 것들에 상담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누가 필요하느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사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와 무엇을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일렬의 과정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야기를 들어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내면의 이유는 뭐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전반적인 그 사람의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아는 거 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치유하는 거 이런 것을 상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게 되어졌나 우리가 상담을 참 받고 싶잖아요 누군가 내 얘기를 잘 했을 때 아 그것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아하와 통찰이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부각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우리 주변에 내 얘기를 말할 사람이 꽤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식구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되어지면서 우리가 서구화가 급격히 유입이 되어지면서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핵가족이 되어지면서 나 혼자서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졌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 되어지고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더구나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가족의 구조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우리 개인에게 상담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증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아무렇게나 잡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스마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를 정할 때는 좀 스마트하게 정하셔야지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좀 구체적이어야지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치료를 하는데 그냥 뭉뚱그리기보다는 무엇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어야지 되고요. 측정이 가능하고 성취가 가능하고 관련되어져 있고 시간적 범위를 고려한 목표를 설정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들이라면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어려운지 그 심리적인 이유들은 상담사가 계속적으로 치유해 가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상담이 끝나가는 10회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루에 3번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 조금 더 이게 성취가 가능한지 측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간 내에 가능한지 좀 구체적인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목표를 설정해야지 되고 일방적으로 상담사가 잡지 않습니다. 누구랑? 내담자랑 합의하에 정의 설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 번 정한 목표는 수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다음에 목표를 또 설정할 수도 있고 아 이 목표 내가 봤을 땐 너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목표는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상담에 1차적 목표는 뭐라고요? 내담자의 생활 적응을 돕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거 2차적 목표가 성격의 재구조화예요. 이 사람의 성격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형성이 되어지는 건데 이 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성격들 부족하고 나는 이게 참 불편하고 이런 성격들을 좀 재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의 구성 요소는 과정 목표 어떤 과정 목표도 있고 결과 목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기본 원리에 대해서 시험문제가 꽤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첫 번째는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개별화야. 이건 무슨 말이냐? 내담자 자체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담자는 그 자체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시 개인차에 따라서 굉장히 창의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내담자의 성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뭐 시간도 조율해 줄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담자가 이 개인을, 이 내담자를 존중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수용의 원리예요.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원리죠. 내담자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뭐 강점, 약점, 부족한 거, 뭐 긍정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상담자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용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 좋은데요? 이거 나쁜데요?가 아니라 아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음 그러시군요. 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윤리나 법, 전문적 가치에 의하여 바람직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준은 갖고 있어야지 돼요. 기준은 갖고 있으나 이것을 내담자에게 잣대로 들이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담자를 수용하는 거. 수용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자기결정의 원리인데요. 뭐냐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하고 의사결정하는 거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판적 태도의 금지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같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담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가치를 가지고 이 내담자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급하게 편견이나 선입견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이런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거나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비판적 태도의 금지 원리입니다. 내담자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밀보장의 원리인데요. 이거 되게 상담에 있어서 중요하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를 했는데 이 상담자가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한다? 비밀보장이 안 된다? 내담자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 이 비밀보장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밀보장을 안 해도 되는 예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게 어느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내담자가 받는데 계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학대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말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 경우에 반드시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밀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요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법원에서 요구할 때는요. 이 내담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최소한의 것들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내담자랑 상담와 모든 것들을 다 법원에 넘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담자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이걸 수용한다 그래서 아까처럼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담자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비밀보장의 예외 조건이고 또 하나 법적 감염.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에이즈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자꾸 잠자리를 한다. 뭐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에도 비밀보장의 예외 규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에요.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들이 나를 왕따시킨 게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분노가 막 올라와서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상담자가 보기에 이것이 지금 이 내담자의 감정을 해소하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걸 수용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상황을 보니까 진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할 여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자긴과 타인을 해야려고 할 때 이때는 이 상대방에게 알려야지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보장의 예외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밀보장하지 않으셔도 됐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적 감정표현의 원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막 복받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의도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이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관여를 최소한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감정표현을 위해서 상담자가 통제된 수준에서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거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내담자가 충분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그렇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 이것을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서적 관여의 구성 요소로는 민감성, 이해, 반응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가 상담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잘 하려고 하면 상담자에는 크게 두 가지 자질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자질인지 아까 보세요. 비밀보장도 해야 되죠. 수용도 해야 되죠. 무비판 해야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야지 되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상담을 잘 하려고 봤더니 상담사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자질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문적인 자질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실 텐데 이런 거죠. 상담사가 두 가지 자질 중에서 전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자질을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하지 않는다든지 약간 좀 쌀쌀 맞다든지 내담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약간 좀 사무적으로 대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전문적인 자질은 훌륭해. 또 다른 경우에는 전문적인 자질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야. 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서 선생님들 같으면 선택하는 상담사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담사가 제일 좋겠죠. 전문적인 자질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자질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내담자가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요거는 좀 나누어 주세요. 상담사의 전문적인 자질에는 뭐가 있고 상담사의 인간적인 자질에는 뭐가 있는지 요거 조금 더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다른 상담사의 다른 자질 중에 하나는 이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자질을 쫙 해놓고 전문적인 자질을 하나 돈다든지 바꿔서 돈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질 전문적인 자질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사의 전문적 자질 중에 제일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인 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심리학적 지식이나 상담 이론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초 심리학에서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충분히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상담 심리는 응용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지식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상담은요 음 단순히 아는 것만 갖고 되어지지는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냐? 실제적으로 이런 실제 훈련이 좀 상담 기술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어 내가 단지 이 이론에는 빠삭한데 사람을 상담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상담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과 경험, 실제 기술이 같이 겸비되어져 있어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사들이요 뭐 이런 공부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 훈련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자기를 이해하는 훈련, 민감성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음 어떻게요? 실질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전문적인 기술에 전문적인 자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우리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자기가 살아온 배경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케이를 예수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더스텐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언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돼요. 저희 남편은 아침밥 먹는 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 나는 안 먹는 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 우리 둘이서 만났을 때 아침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되어져 있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이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전문적인 자질이에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매우 전문적인 자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자의 윤리에요. 상담자의 윤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꽤 많이 뒤쪽에 가서 좀 공부를 좀 하시게 될 텐데 상담자가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인 윤리를 지켜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한 태도에요. 내가 이 내담자를 봤는데 내가 치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내 수준에서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담자는 이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게 넘기셔야지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질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내담자를 배려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대한 한계에 대한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밀보장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내담자의 복지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실행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론과 실제 문화적 차이 윤리 이런 부분들은요. 뭐에 해당한다? 전문적 자질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전주의 이름으로 통제한 태도와 또 다른 상담의 한계에 대한 정신을 통해서 사실은 아니라 하나의 경우가 한계에 대한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통제하고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통제하고자 пом안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시자